하하하하하하하 내 이름은 지라이몽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별에 왔지 바로 지구 음 바로 여기 있는 지라이몽의 이상한 연구소 인간들을 모두 모두 개조해버려가지고 이 지구를 지배해버릴거야 자 그러면은 왼쪽부터 내가 미리 개조한 로봇을 소개하지 자 보아라 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하 난 인간이다 인간 개조된 슬램데만 인간 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뚫을 수 없는 하우스 맵을 준비했는데 자 오늘 김니아님과 그리고 단미오님 그리고 제가 한번 저기 앞에 있는 네 괴물하우스를 네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 룰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쭉 이렇게 네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저기 위에 이 가디언 두 마리를 죽이고 내려가서 그리고 진입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쥬라이몽 집 파괴하게 버튼을 누르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제한시간은 11분이구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자 하나 두 둘 출발 빠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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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빠빠빠빠빠 오오 가디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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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 아래로 아래로 가서 슬금슬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가디언을 부셔야지 제가 진입할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거를 빨리 부시고 올게요 일단 저거 오고 계시나요? 우리 팀들 네 가고있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요기 자 길을 열어놨습니다 요기요깁니다 요기 어딥니까 요기요기요기 앙 저 위에서 보자구 녀석들 보이지가 않구만 어 저 괴 괴물 녀석들이 위에서 저 우리를 지켜 야야 야 야 야 야 다가가지 못하겠어 나 지금 여기 아래 이거 바로 그 느린 블럭 쪽 내가 가도록 하겠어 응 따라와 나 지금 올라가는 중 어 어 어 괴물들은 모르고 있는것 같음 모르고 있다니 다 들고 있는데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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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맨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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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는다!!! 아 진짜 못 올라가겠어 쇠넷때문에 일단 8분 남아서 남았거든 시간이 있어 걱정하지마 넉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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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넉넉하고 들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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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각기가 제일 무서워 저 각기가 제일 문제야 아 이러지마 각기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각기 미치겠네 아 저 가디언만 죽이면 되는데 아 나 킬 쳐야돼 이거 진짜 못가 못가 우 간다 고슴도치가 돼서 가라 키치고 여러분들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괴로워 그냥 탈출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 와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 게임이 진짜 여기다 안 살거야 미립 적 발견 적 발견 적 발견 공격 야아 아 올라갈 수도 없어 방어 방어해라 방어 방어 공격을 시작한다 야아 야 야 진짜 안 돼 야 이 친구 진짜 안 돼 진짜 너무 빨랐어 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내가 제가 놀러워 담요도 끝났다 거미줄을 떨어뜨렸떠 김야님 어디야 내가 지금 계단만 들고 있어 옆에 안보여? 왜 글로 가 어허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야 계단이 다 비웠어 계단이 다 비었구만 녀석들 우리가 못 갈줄 알고 있겠지 탐색 시작이다 담색 시작이래 안되겠어 시간을 더 추가해야겠어 가능한가요 괴물분들 마음대로 해라 5분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적발견 적발견했다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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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수비를 시작한다 흐억 진짜 미치겠네 담멸 봐! 올라왔잖아! 담멸 줘 이거 같은데 죽이고 있어 난 놀이야 내가 죽였다 죽였다아~~ 야 나 가디언이랑 같이 용암으로 떨어지고 있어 가디언 죽였어? 같이 용암으로 떨어지고 있어 근데 한 마리는 남았어 야 나 한 마리 죽였어 한 마리 죽였어 안돼 적 발견 안돼 우리 가디언이 적 발견 하나만 더 잡으면 돼 저 녀석을 막아야 돼 안돼 이 수건이 빠졌잖아 이릿 오류 오류 안돼 이릿 스템을 종료 아아 아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런 젠장할 한 마리만 더 잡아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공격 공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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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는다 공격해 공격해 진짜 죽는다고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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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쌍해 내 왜 가디언이 죽였어 가지언이 또 가지언이 또 죽였어 죽였어 그럼 가디언 두 마리 죽은 거 아니야 방어 내가 킬치 하겠어 일단 죽였어 다 죽였네 가디언 두 다 죽였네 다 죽였네 옳지 오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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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지하에 있는 집으로 가자 구구구구구구 너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말았어야 됐어 어 잘하는데 아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된대 아 우리를 공격한다 저기저기저기 꽤 돌아가고 계획을 짜자 어디로 들어갈거야 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겁니다 안죽어요 잘 먹으면 사과만 먹으면 가자 가자 그 다음에 안에 꽤 많더라고 몬서가 조심하세요 아 너무 길게 가지마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쯤에는 갑시다 가자 일로 쭉 가자 일로 쭉 구구구구 어디서 소리가 들린다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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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향으로 이렇게 알지? 벙커 만들면서 가자 안그러면 못가 위로와 위로가 위로가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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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러워 우하아 아 저번부터 죽어야겠어 네 사과 먹으면 안죽어 괜찮아 사과 먹으면 안죽거든 떨어지는 기분지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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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막아야돼 여기 양육빨 다 먹아야돼 양육빨 다 먹아야돼 아아 아하 죽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왜 다리파이씨 와 뭐야? 야 싸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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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었어 야 저 위에도 빨간거 봐 빨간 눈봐 무서워 죽겠네 야 자꾸 우리 팀을 왜 날 때려 백수가 우릴 때려 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막아 막아 이리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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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네 진짜 이럴거야? 막아야돼 막아야돼 내가 내가 빨리 빨리잉 아 아아아아아아아 Jackie 제 그래 이endre 아 정말 미쳤다 쟤네 아 저런 애들이 다 있어 으어가을 흐흐흐흐 독화살리다 아아 아아 우리 집이 어떻게 부실려고 왜 남의 집을 부슬라이 맞아 아 왜 쏴 내가 안쌌어 아 힘들어 힘들어 방어 방어한다 얘들 어디서 여기까지 나왔지 이야아 주라이몽 적당히 해라 머리가 이따 위를 막으면서 와라 머리가 이따 위를 막으면서 와라 으버맨 흐흐흫 잠깐만 아 뭐야 이게 뭐지 안돼 안돼 바보야 바보야 물 안에서 마시고 들어왔잖아 야 시시했나 좋았어 이런방법이 있어 부회 아니 물 흘러 넘쳐 막아야돼 안돼 온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위로가 위로가 위를 방파한다 버튼만 못 누르게 하면 돼 괜찮아 이런방법이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살고싶지 않다고 그냥 목숨을 끌어줘 야 그만 쏴 그만 쏴 여기까진가봄 으아 안돼 으아악 빨리 땅에서 나가 빨리 땅에서 나가 땅에서 나가라고 내려오는걸 잘못된 선택이었어 내려오는걸 잘못된 선택이었어 저 우연으로 가자니까 멈춰 올라갈 수가 없다고 으아악 그루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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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먹으면 빼빼빼빼빼빼빼빼 허 그루루야 허 허 허 허 이건 뭐께에에에에엑 이건 뭐께에에에! 진짜 못 들어가게 아냐 깰 수 있어 계단을 계단식으로 쌓아봐 계단시 보여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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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천천히 천천히 하자 천천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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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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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나가 못나가 저게 못나가 아 아 아 정면으로 갈게 정면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자 지금이라도 가자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길 방범 바꾸는거야? 1분밖에 안남았지만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52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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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 52초? 계기만 하다가 바로 끝난거 같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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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가능한 일이야 가능한 일 아유 가능할까? 아 아 목소리를 들어봐 한 발차구만 가면 한 발차구만 가면 내는거였는데 오 나 방심하다 다 갈뻔했어 방금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목숨 하나씩 시간 끝 한 목숨만 주세요 한 목숨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목숨만 주세요 네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예 저 굴리 왜 굴리지 뭐 어 뭐야 아 이촌사들이 너무 많아 으아악 난 죽었어 다 데려간다 다 쓴다 어 당연히 아 눌렀어 으아악 눌렀다고 으하아악 와 이걸 어떻게 듣겠지 아 여러분들 간신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시험자도 암에 걸렸을거에요 아마 네 감사하구요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